날 찾으려고 그랬구나 아 옛날에 그 아오키 걔가 유명한 정복군이 됐군요 쓸데없는데 가고나지 말아라 배고프다 아 이런거 맛있겠다 맛있겠다 먹고싶다 아오키한테 한번 가볼까요 비켜 커플 금지 이거 꽈칭고 아니야? 꽈칭고 소비가 여기가 극장이구나 비켜 이 사람이다 어이 너 아오키가? 어? 아 키리우삼데? 도우지마 도우지마 조종시대 조종시대 하하하 아 반짝이는거 돈이에요? 아 나중에 주워갈게요 윤종신씨라고 윤종신씨라고 음식 먹으러 가자 타무라 타무라 타무라는 5년전에 돌아가졌대 그 정보원 이 사람 그 전재기자 타무라 10년전 그 날 키리우삼의 사건을 죽였다 오 날 믿어줬구나 그 기자가 기자도 없지만 고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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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원 정보원 당연히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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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무라 아 무섭다 스타더스트 아, 호스트 클럽이야? 오, 뭐야, 그러면? 그럼, 그... 두스완님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남자분들이 이제 소개하는 그런가요? 사칭 교수관님 맞습니다 세레나 아니에요? 어, 세레나는 남아있네 오늘은 영업 안하네 개입바 아닐거에요? 아니에요 아직 남아있구나, 술집이 나카미치 거리에 대해서 이거 한 번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왠지 느낌이 말이 많구만 아아 동성애 간복국 인물이 살해당했구나 지금 뭔가 내 친구가 작당하는 것 같은데, 지금 네, 경찰이 뭐 아래되면 상당한... 불찍 10년만의 사건을 생각합니다 도... 누군가 죽었을냐 아니, 아직은 아직은 하지만, 동성애가 지금 동성애가 큰일났구나 아, 키류가 없을 때까지 도전하는 것들은 여러가지 모멸했었고 다른... 듣기 싶은 것은 없나요? 됐어, 이제 다 물어봤어 가라 그렇군요 고맙다 고맙다 아, 타무라가 정도는 없지만 네 오케이 바닥에 반짝거리는게 있다고? 아, 이거 뭐야 반짝거리는거 뭔가 있구만 아, 오! 타이걸이 물품 보관서 열쇠 C3번 입수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혀져있어 뭔지 모르지만 열면 좋은게 있을 것 같구만 보관함에 무엇이 있을... 보관함에 막 시체 있고 이런거 아니겠지 설마? 이거 막 연쇄살인범이 막 저기하는거 아니에요? 게임 저장하는... 아, 게임... 여기다 게임을 저장할 수 있었구나 은혜 월요일에 머리 있고 막 사람 머리 있고 이런거 아니야? 아까 시멘트덩이에다가 사람을 막 들어가지고 막 바닥에다 버린다고 그랬는데 어 아, 옵션 버튼에도 저장했군요 비켜와 담배패지 말아라 패상한다 무슨 영화를 하는거야 도대체 어디 호구 없나? 막 찾고 있어 오! 와우! 안녕하세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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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좀 먹을까요? 밥 먹으면 경험치 오른다고 했어 아 이거 일본 갔을때 이런데 진짜 좋아했었는데 되게 맛있던데 여기서 저구촌 점장 저구촌 주문한다 주문은 소고기 덮밥 보통으로 난 보통이면 돼 내 소지금이 얼마야? 15만행 15만행이 그대로 나와 야 경찰 착하다! 아니 내가 15만행은 이게 원래 내가 잡혀들어가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내 부하한테 빌렸던 돈이 지금 여기 이렇게 꿀같이 쓰이고 있구나 여기 꿀같이 쓰이고 있네 대자로 먹어야겠다 아냐 이거 소자로 먹자 음 껴 어우 맛있다 요리를 보여줘야지 어우 진짜 사진이네 경험치 40 오 굿 경험치 40 좋아 맛있었다 자 근데 돈은 뭐 어차피 볼 거 크게 없으니까 네 나중에 저 가세요 여기 옆에 가게도 들어갈 수 있나? 아 여기도 이제 먹을 곳이네 아 이거 먹을 걸 아 아 맛있겠다 못 파는 거지 만두 아니야? 교자? 교자 먹고 싶다 더 프리미엄 몰츠 하이볼 아 이거 술이구나 아 술 파는 데구나 아 여기도 어 치즈 페퍼 타코야키 치즈 명란 여러 가지 파네 편의점도 들어갈 수 있나? 오 들어갈 수 있어 오우 야 여기 일본의 폐지점입니다 오우 야야 뭐야 이거 야 스파 여기 스파라는 잡지가 되게 정보 정보로 정보용으로 좋다고 그러는데 야 이거 여기 좋아 여기 좋아 여기 야 일본 가면 야 너 뭐 보고 있니? 야 야 인마 야 인마 너 만화책 인마 공짜로 보지 마 인마 잡지 매매들 하나 읽어볼까 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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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미통 어 어 어 정격 플레이보이 아 플레이스테이션 정격 플레이스테이션 아 플레이스테이션 아 플레이스테이션 아 나는 딴건줄 알았네 아 정격 플레이스테이션 영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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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 만화오락 오케이 좋아 일단 주간 스파로 한번 읽어볼까 네 어어 야 주간 스파 후소야가 발행하는 셀러맨 셀러리맨을 위한 종합 주간지 의욕 넘치는 기획과 연재 젊은 층을 위한 기사로 정평라 있다 아 뭐야 이거 겉에만 읽었어 겉에만 읽었어 겉에만 야 이게 이게 겉에만 읽으면 어떻게 지금 봐야지 지금 아내 봐야될거 아냐 아내를 아니 지금 제목을 읽을 아 오 와 아 좋아 영킹 쇼넨 가우샤가 발행하는 청년만화 잡지로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 월요일에 발매된다 조지 야케야마 등 그림이 뛰어난 작가가 많다 헤이 리키 등을 연재 중 어어 영매거진까지 봐줄까 네 영매거진 지금 고단샤가 발행하는 주간 청년만화 잡지 수많은 히트작과 화제작이 연재되며 그라비아 화보도 충실하다 여행 후 여행 후 여행 후 원피스도 여기 나오는건가요? 아 그래 소년매거진 아 아 어 여기 소년매거진 고단 주간 소년만화 잡지 명작을 배출하는 곳 내일의 일보도 있는거 같던데 별책 근데 맞아 카이지봐 카이지 아카키네 하늘에서 떨어진 별 아카키 저것도 마장만한데 마장 몰라도 되게 재밌는 만하거든요 아카키 애니메이션도 있는데 끝내주죠 그건 카이지가 아니라 아카키에요 안녕하십니까 오 되게 착하게 생겼다 터프니스 제트 체력을 약간 보충할 때 유용합니다 몇개 사놓을까요? 이거 왠지 나중에 에너지 없어서 죽을 기세인데 한 두개 정도 사놓을까 스태미난 X 체력과 히트게이지를 조금 사서 아 이거 두개 다 회복되네 120만원 돈코츠라면도 먹고싶다 여자분이 계셨네 크리스마스인가 여기도 여자분이 계셨던거 같은데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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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내가 지금 음료수 두 병을 15,000원 해주고 샀네 지금 그리스마스 무슨 일인지 뭐지? 고마워 일반인입니다 어휴 저라 저라 어휴 어휴 아휴 아휴 야 잠깐만 저기 저자분들 사진이 붙어있는데 저거 뭐야 저거 이 가게 뭐야 불법적인 가게 아니야 그 저식들은 이거 안되겠어 어 모델 에이저씨인가 아휴 뭐야 모델 에이저씨야 여기 뭐야 저식 손봐줘야겠구만 도저히 참을 수가 없군 뭐랄 ä휴 저거 남자 사진이네 저거 어 저거 남자사진이네 저거 잠시만 respons 야 이 자식들 이거 모델 에이저씨인가 음 으 오도도도도도도두도 화쌔 아 파워풀하게 파워풀하게 파워풀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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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풀하니까 너무 느려 파워풀 짝 스피드 안좋은데 맨 위에게 제일 좋은거같은데 어 3번씩 피할 수 있구나 아 뭐야 아이씨 진짜 너무 빨라서 맞았다 이번엔 오 이런것도 있네 빛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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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다 뭐, 제가 모folk한테 빛나지마 잘? you oh yuyan tio 5 kizil 내 친구? 아닌가? 아니죠? 아 아니네 머리 스타일이 비슷해서 속았네 저기랑 같은 모드라는게 좋아요? 어 뭐야 여기 지금 뭐야 여기 뭐야 이곳은 엄청 현란하구만 뭐야 무도회장이었어 여기 내 목소리엔 간지가 흐르고 있어 아무도 춤을 안추고 뭐하는거야 지금 여기서 오 여기는 되게 돈 많은 사람이 앉는 곳인가? 쩝벌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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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쩝벌람 쩝벌람 나이트클럽처럼 되었네 그래서... 오야스는? 아까 연락을 했었지만 렛의 회장에 미우고키가 없으면... 회장의 회장에... 무엇이 있었나요? 네 도저우카이 3명 세라 회장가... 죽어버렸어요 왜 이렇게 죽을래요? 그리스도 죽어버렸는데 그리스도... 장난 아니네 제일 여기 꼭대기 제일 꼭대기가 살아나겠어 내 친군가? 내 친군가? 오래라! 오너럴! 뭐야 또 뭐야 또 아 또 이 자식들이 또 가만두지 않겠어 중요한 언급을 하려는 순간 시마노 그미노 연춘입니다 아 보호류를 뜯어가는구나 여기에는 우리에게 맡아주세요 나 이제 나 지금 가속방 중이라서 지금 싸우면 큰일나 아 지금 근데 왠지 가서 말 붙여야 될 것 같은 분위긴데 아 젠장아 여기 핑크색이 떠 있어서 어쩔 수가 없네 아 젠장 아 능력 강화해야 되는데 어 맞아 능력 강화해야 되는데 잠깐만 능력 강화 심기채용 아 심 하트 액션 추가 및 히트게이지 관련 능기 관련 능력 습득 기 배틀 액션 습득 및 스타일 변경 타이밍 추가 최 최 최대 체력 추가 및 공격력 상승 능력 습득 용 도지마의 용 스타일에서 능력 습득 방법 및 습득상황 이게 뭐 이게 뭐야 어떻게 어쩌라는 거야 지금 어느걸로 갈까 이게 지금 용으로 최해로 갈까 어우 겁나 많네 이거 아직 안 되는 것 같은데 어 능력 강화 최대 체력 증가 체력부터 네 됐고 최 최 최 체력 증가 2 불고래 체득 어 이제 다 쓴 것 같아요 이거 하고 나중에 하트 하는게 좋다고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남자가 일단 몸빵부터 좀 해놓고 번역 잘했다 얘가? 히트 히트 저 배지 같은게 북회의원이 아니라 저게 아마 야쿠자들도 저런 배지가 있을거에요 그치 저게 그 파 배지인거 같아요 밤부라는 그 네 네 네 네 네 네 아 아 체력도 채울걸 그랬나 아 쓰레기들이네 이거 되게 순박하게 생겼다 아 어 인사 욍 욍 없던 욍 욍 욍 욍 욍 욍 욍 욍 욍 라저키 이런 스트레기들한테 돈 줄 필요 없어 앞으로 나한테 내도록 해 내가 보호해 주지 반값에 나의 룡의 싸움을 보아라 보고 배우도록 동성애 집게 시마노조 조직원 лох뽁이야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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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야야야야 됐어 둘이 같이 때릴 수도 있구나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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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파 아파 잘한다 그렇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야 이거 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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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다 뿌셔 다 뿌셔 이 자식들 야 이 자식들이 가게에 피해를 줘? 이 자식들아 야 이 자식들 어디서 가게에 피해를 주고 있어 야 나 가만두지 않겠어 야 나 틀어 다 틀어 야 야 야 나 죽어 죽어 이 자식들아 야 다 죽어 야 там 강하게 피해를 주는 행동들 하지 말라고 이 자식들아 이 자식아 이 자식아 바시야 이 자식아 오 야 거기서 가게에서 민폐를 주고ат ancestry 제일 피해를 주시고 계세요 이 자식들아 야 이 자식 이 자식들아 야 도도도도도 바셔 야 야 이거 야옹 Trav 야 다 이거 durdio 어딨어 또 있어 이거 야 테이블 테이블 퇴이블 대신 테이블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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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블 좋아, 야, 테이블 야, 오늘 칼을, 역시 칼을 들어, 칼을 들었어, 칼을, 어? 칼 안 내려? 칼 안 내려? 무기, 무기, 자식, 얍삽하게 무기를, 여기서 무기를 들어, 무기를, 어? 됐어 야, 이거 들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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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셔, 야, 푸셔, 야, 자 그래, 야, 잡고 있어, 야, 잡고 있어, 잡고 있어, 내가 때린다 어, 이거 뭐야, 저 자식 이리와, 내가, 어, 이제 지금 싸우네, 싸울 줄 아는 놈이네, 이거 야, 방해돼, 비켜 저녁이 보스구나 야, 야, 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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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우, 이것 봐라, 이거 아, 왜 이렇게 안 잡혀 오우, 나 죽겠는데, 이거 에너지 회복해야 되나? 그렇지, 좋아요 오, 이것이 강하다, 진짜 The 야, 다굴 해, 다굴, 다굴, 다굴 쳐 이런, 짠鬥이없이, 야, 때려, 때려 십니까. 타임, 나 지금 빠른 거로 바꿀器 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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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넌 이미 죽어있다, 인마 ты 잘 잡았다 야,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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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다굴 때려 누가 주인공인지 모르겠어 생각도 안했어 너는 오랜에 맞게 싸워야 될 것 같아 이건 시마노의 부모가 제일 좋은 선물이 나온다 쥐이삼! 신지다 넷, 넷돌마니 그, 하... 이렇게 하는거야? 아, 아... 신지, 뭐야 출세했네? 다음은... 네에선 정말... 어리 지키는거 봐 나한테 고개 숙이는거 봐 신지 출세...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직은 계속되는데 가수하나? 응 니시키야마사람 니시키야? 니시키? 내 친구가 지금 니시키야마사람은 독립한 산당신이시키야마사 넌, 넷돌마니 내가 지금 니시키야마사람의 니시키야마사람이 헐 무슨 말이야? 아니, 니시키야마사람은 그, 오... 엄청 자연해졌나봐 아, 얘를 일부러 보낸거구나 아, 얘를 일부러 보낸거구나 신지 오야스사람은 내가 말할게 언젠가 언젠가 넷돌마사람 내일은 3명의 코리니인거같습니다 오야스사람은 그곳에 100억의 일부러 100억을 금고에서 100억을 누가 빼갔을까요? 그곳에 그곳에 3명의 죽어버렸습니다 오야스사 내일은 소비장에 네, 네 마사카 이끄기 야, 저기 가면은 깡좋다 진짜 난 이런사람들이랑 대화도 못하겠다 근데 얘는 지금 여기 야쿠자 장례식장에 간다고 여기 장례식장에 지금 여기 가면은 야, 비켜 비켜라 얘들아 형 지나간다 형 지금 지나가게 좀 비켜줘 내가 더러워서 내가 옆으로 돌아가든지 해야지 아, 나 진짜 장롱해 얘들이 비키지라나 얘들이 10년부터 샤바 이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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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 대접해주네요 그래도 내가 무소에도 항상 존경했었 진짜 운경 정말 얘 부하한테 맞아 죽을 뻔했다는 사실은 말하지 말도록 하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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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하한테 회복약 두개 썼다는 사실은 말하지 말도록 하죠 최초의는 그러나 정화수이 놀아주면서 무시했을때 그쪽이 꼰맞게 지났다 오카게 몬한슈 10년 데 깔아 10년 동안 10년 동안 한번도 안 싸웠대 복들었어 이제 지금 싸우면 질 수도 있어 얘한테 안타워 사실은 여기 그쪽으로 무슨 소리가 나는 이 10년 동안 가끔 약한다고 말했으면 자신이라고 옛날에 춤을 엉린 상황 지금은 퇴물됐지만 약간 일어난다 지금 감춰주면 바로 위로 올라간다 현장이어야 되나? 방탄 조끼같은거 입어야 되나? 어 그래 그래 준비됐어 가자 바로 가자 귀찮으니까 바로 가자 어? 어 안돼!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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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야 이거 너 뭐야 이거 가슴이 안돼 잠깐만 저거 괜찮은데 가슴이 안된다고 잠깐만